4월 7일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또 군수를 뽑아야 하는 의령군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김태석 기자가 장날 현장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의령읍 장날. 지난해 코로나19로 폐장과 개장을 반복하며 손님이 뜸했지만 대목을 맞아 모처럼 붐빕니다.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거리 두기가 강화돼 딱히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적은 10명 안팎의 출마 예정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나눠주거나 손을 잡으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후보들을 만난 군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역을 잘 아는 군수를 뽑아 코로나 난궁을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깨끗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의령군을 좀 더 발전시켜주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죠. 정직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경남은 의령군수를 포함해 함양군과 고성일 선거구 도의원, 함안다 선거구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현직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사퇴하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되 보상금 및 50배 가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해서 선거 범죄 억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자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정보를 적극 안내해 투표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